6월 7일 화요일 바르게 지키는 날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 32절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날은 밤 12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정했지만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하루의 시작은 일부터가 아니라 쉼부터였습니다 또 아담이 맞이한 첫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일이 아니라 쉼을 통해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시계가 아닌 태양을 기준으로 누구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위대하다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이 교회 풍습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경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준비합니다 안식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생활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등으로 요일을 정했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안식일은 이런 자세로 지켜야 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재림신앙 이음 묵동제일교회 한태윤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